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10월 3일 보다가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도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단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10월 3일보다가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세력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은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세력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대한민국이 좋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 양대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북한을 연방제로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과거의 역사에도 이미 몇 번 지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국하여 45년도부터 48년까지 그때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한번 왔었어요.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종북 주사파 세력에 편드는 국민들 특별히 이재명을 편드는 사람들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려니까요. 한국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또 한 번의 위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위기보다가 박정희의 위기보다가 더 큰 위기가 지금 현재 다시 온 것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지금 이게 감각을 잃어서 대한민국이 마치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대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회 이름을 4.19, 5.16 혁명 대회라고 우리는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혁명을 하려면 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천만 명은 안 모인 것 같아요. 천만 명이 모여야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300명 국회의원들 저 300명 모조리 다 감방으로 철억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진짜요? 정말요? 그리고 주사파, 종북 또 개딸들 이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들 민노총을 비롯하여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들 만 명 정도는 감방으로 철억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의 혁명을 통하여 건국이 되었고 박정희의 혁명을 통하여 세계 6위권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북한한테 넘겨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혁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 명이 모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조직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해요 멍청해 항상 보면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요. 초 근대에 여러분과 저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했으므로 광화문 운동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의 개딸들을 이겼습니다. 이게 근대사에서 이긴 선제적으로 이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마지막 혁명에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 원하시면 두 손 두고 만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천만 명까지 남발을 다 부여해가면서 이거는 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천만이 안 모인 것 같아서 이미 벌써 내가 이 대국본에 지시했어요. 돌아오는 월요일 날 부산에서 부산에서 실내에서 지금 자유마을 대회를 내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11시부터 부산에서 다시 합니다. 거긴 또 맛있는 것도 부패식당 그거는요 한 번 하려면요 1억씩 들어 1억씩 들어 1억씩 드는 것을 월요일 날 오전에는 11시부터는 부산에서 하고 저녁에선 울산에서 하고 다음 주에 한 주일만 내가 돈을 10억을 써야 돼 10억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라가 끝났으니까 두고 보세요 앞에 있는 우리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한동훈에 의하여 윤석열은 탄핵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동남아 갔다 오면요 반드시 탄핵 결의안이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윤석열 탄핵되면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라도로 또 내가 또 탈 텐데 다음 주에 전라도로 하면 거기에 또 돈 10억이 또 들어야 돼 또 그럴지라도 나는 교회를 다 팔아서라도 천만 명 조직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시원찮아오 천만 조직을 완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킬 수 있고 북한에 있는 2,500만을 우리가 다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위급해졌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 같은 말씀이지만 국가를 버티는 버티는 이 중추 사람으로 말하면 이 중추 이 뼈 있잖아요 허리 등뼈 이것이 국가로 말하면 헌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이 살았어요 무너졌어요 그거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헌법학자로서 대답 좀 해봐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헌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규법력을 상실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헌법대로 헌법정신대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형과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정질서가 무너질 때는 무너진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헌법이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무너진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국민 전체가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완전히 사기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192석이잖아요 192석 중에 주력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정책이 이게 6번 이것이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이 헌법 위반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책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통일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은 저기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7.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는 통일 방법을 선택해서 3대 대통령이 3분의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를 해왔는데 민주당은 그와 같은 합의를 적극 계승하고 적극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해사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된다고 믿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평양에 가서 바로 이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치합니까 반대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고 헌법을 정면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해산시켜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가 해산시킨다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혁명으로 천만 조직의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천만 조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의지할 때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혼정질서의 무질서함을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알 것인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민주당의 일극체제에 의해서 무너져 내져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정이 하나가 돼도 부족한 지금 상황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의존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저항이 필요한 것이다 천만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목로와 부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천만 조직이 만들어질 때에만 우리의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고 혁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천만 조직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이요 그 전문에는 혁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 없어요 지금 문장 4.19 4.19 4.19 민주이념에 여기 떴어요 네 우리 헌법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4.19 4.19 혁명의 기본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인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저항권 행사인 것인데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고 혁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천만 조직 혁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목사님 그렇죠 행정부도 무너져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고립무원의 상태고 당정은 쌈박질이 하기에 바빠 있고 그렇죠 민주당 전체는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극체제로 가면서 제가 30년 헌법을 가르치고 공부해봤지만은 제가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침해하고 겁박하고 유린하는 사태를 제가 이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통일 몇 조 몇 조 있나요 사조입니다 통일 사조 사조 이거 한번 여러분이 똑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이 헌법이 명량하는 통일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민주당이 말한 통일론하고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정반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혁명하자는 것입니다 혁명은 헌법 전문에서 보장된 국민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맞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맞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자유발언하시고 네 자 45년부터 48년대까지가 네 이승만과 바정환이 박헌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네 네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네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때 보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더 심해요 더 안전해요 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에게 간첩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남한은 간첩으로 넘쳐 흘리기 때문에 간첩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난파 간첩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워진 것이 북한이 더 이상 간첩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붉게 물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 때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을 한 그때보다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천만 조직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고 믿을 조직은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만을 조직한다면 윤석열 탄핵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해산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천만 조직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제2의 건국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해서 목사님께서 늘 천만 서명 천만 조직을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목사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천만 조직에 목숨 걸고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달성할 때 제2의 건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유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선거 없어요? 있습니다 혹시 그렇죠 빨리 선거 또 성명서를 낭독하셔야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를 소개했고 자유를 심으셨으며 자유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고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갖추게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승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자유가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제공조를 시도했는데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마음껏 자유를 구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유를 기피했고 그 결과 거지의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도 자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있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국민도 모두 자유의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 특히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려 할 때 교회와 교인은 침묵했습니다 문재인이 자유를 박탈할 때 이에 저항한 자는 전가훈 목사 한 분이었고 전가훈 목사와 목숨을 함께한 사랑제일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광화문 애국 동지 뿐이었습니다 전 목사님은 문정권 하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목사 전광훈은 세 번이나 감옥을 다녀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문정권의 오만을 꾸짖었고 문정권에 침묵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주사파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교회와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계산을 모르게 큰 힘을 지니게 됩니다 문재인은 전광훈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지만 그의 의로운 분노까지 감옥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박정희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광훈 이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일으킨 이 대한민국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광훈이 지도하는 오늘의 1천만 서명과 조직운동은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제2의 건국으로 우리 모두 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함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체 사진 저기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영하 15도 되는 사진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된 것은 이 사진 보여요 이날이 영하 15도 바로 전날 진누깨미가 와서 밑바닥은 다 얼음이 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티로프 한 장 깔고 당뇨 한 장 덮고 우리는 이렇게 투쟁했다면 이렇게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누워 본 사람 어디 손 들어봐요 아이고 엄청나네 엄청나 엄청나 그러면 다시 제일 추운 날씨에 1월달에 영하 15도 16도 올라갈 때 그때 내가 다시 명령하면 다시 올 사람 두 손 들고 마세요 이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오실래요 진짜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뭐냐 천만 조직이야 천만 조직 저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계획을 어떻게 짰냐 하면 오늘 10월 3일 되면 반드시 천만 대회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하고 내일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서 좀 쉬다 올라오고 제주도가다 쉬라 올라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성령이 뭐라고 충동하느냐 야 이 개자식아 성령도 욕을 잘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고 탄핵이 일별 직전이고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인데 뭐가 너 몸이 좀 안좋다고 말이야 제주도가서 일주일 동안 또 말이야 놀러가려고 그랬냐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성령의 책망을 듣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천만 될 때까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월요일날 부산대회를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는 울산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화요일날은 대구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포항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하여 이게 돈도 한주일에 10억씩 들어요 내가 아는 모든 일은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밀고 나온다고 알아야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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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7만 교회가 있지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못 들어요 못 들어 정강욱 목사는요 삐뜰게 가다가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음 주에 난 제주도에 가서 한 주일 놀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바로 성령의 책망을 봤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자